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체의 입을 다물었던 국내 언론들이 놀랍게도 대선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의미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사들이 이어서 놀랍기까지 합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0월 14일자 중앙일보는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검정을 거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조작에 대한 독자들의 갑론얼박도 있고 또 여론조작에 동원된 듯한 그런 모습에 그런 종류의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황교안 입장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tyyo님입니다. 경선에 부정이 없었다면 경선 자료들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투표 총합이 맞지 않아서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해보자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경선의 공정함이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BKKUI님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눈을 감는 자들이 국민의힘 부정선거에도 눈을 감습니다. 하태경과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등은 야당 사람들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프락치들입니까? 4.15 부정선거의 뚜렷한 정거들을 외면한 자들은 이대로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입신 양면에만 진력하고 있는 정상배들이 아닙니까? 오는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려면 우선 국민의힘당 컷오프의 부정을 밝혀 온 국민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인식하고 사회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가운데 오는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국민적 압력 및 저항으로 가열차게 투쟁해야 됩니다. 홍준표와 윤석열 등은 이러한 부정선거 대책에 없이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황교안과 손잡고 부정선거 규탄 및 공정선거 대책 수립에 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애국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다룬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또 상당히 고맙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일보가 더 센 기사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황교안 4.15 총선에 이어서 경선도 부정선거 이런 제목을 뽑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닌데 편집하시는 분들이 뽑은 것 같습니다. 기사가 뜨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강한 독자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는 댓글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확인해 가지고 국민일보에 난 이 기사를 보면 황교안 후보를 욕하는 그런 한두 개 정도의 글을 남겨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상황이 이랬까까지 되어버렸구나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마도 국민일보에 실린 30여 개의 댓글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의식이 있는 그런 기자분이 다룬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그 기사에 대해서 일반 독자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그것이 나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메그님은 국민의힘당은 공정성과 투명성, 하나도 없는 민주당보다도 못한 비민주적 정선을 적각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주범으로 지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를 맡긴 것, 밀실에서 일부 임원음만 보고 사강 이름만 달랑 발표한 이후에 서류를 폐기한 점, 사의로 재검표 소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호인이 소속된 대륙아주의 김재원을 공정선거 추진단장 임명한 것, TV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얘기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경력이 있는 정홍원이 두 차례 서면 경고한 등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CHOON입니다. 자료를 공개 못하는 국민의힘은 숨기는 놈이 범인입니다. 숨기는 놈이 범인입니다. 용님입니다. 거짓말하고 숨기고 부정선거가 아닐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부정선거를 말하면 불복의 프레임을 씌워서 피해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사실조사 이후에 언벌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황교안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고 대법원을 비롯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범죄집단이라고 공개 선언해버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끗하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것 아닌 말 한마디도 망언이라면서 개떼처럼 달려드는데 이 정도의 공적 발언에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침묵하는 것은 이슈 자체가 생기지 않게 무시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생각이란 걸 하고 삽시다. 정말 멋진 아주 논평입니다. 조씨님입니다. 선거가 부정하다고 2위를 제기하면 주관한 책에서 모든 자료를 밝혀서 부정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2위를 제기한 사람에게 증거를 내라고? 그것도 지들이 다 깜깜이로 해놓고서 말이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덮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